이제 하나님 말씀은 10편, 19편,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와를 경애하는 돈은 청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금보다 사모할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금보다 사모할 말씀 오늘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10절 10절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말씀이며 금보다 사모해야 될 것이 말씀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면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기까지 내가 또 아니면 어떻게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 모델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를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씀이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주님을 닮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주님을 닮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주님을 닮겠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좋지만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모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통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종종 나는 그 사람 정도 그 사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름대로 신앙의 모델을 세워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모델이 된다는 것은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고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의미에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실망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 신앙은 흔들리고 말 겁니다 또 사람이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도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것은 무엇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가장 모델이 되고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19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영혼을 소생케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또 저는 11절 말씀을 보면서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경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지켜가는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금보다 사모할 말씀 그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준은요 여러분 무엇이 되기를 원하냐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의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결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신앙 생활에 꼭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한 신앙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좋은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여덟 가지 가운데 다섯 번째 여러분 교리적 선언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감리교들이 지켜야 될 여덟 가지의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 가운데 신론, 구원론 다 있지만 그 가운데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성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본 적 별로 없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에 뭐가 된다고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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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 다섯 번째에 있는 얘기 맞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 어떤 사상 또는 어떤 문화, 어떤 내려오는 전통 이것은 한 부분이지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단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신앙에 가장 기준이 돼야 될 건 뭐냐면 신약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막강한 나라였는데 요새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치, 국회의사당을 점령한다든지 또는 그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과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청교도 위에 세워졌는데 무너지는구나 그렇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미국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뿌리가 뭐냐면 말씀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그게 있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저 미국 서북부에 가면 타코마, 사우스 타코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타코마라는 지역의 마운트 러시모라고 하는 산에 바위로 된 산에 여러분 그림으로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 네 명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맨 앞에 있는 분이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에요 두 번째가 토마스 대통령일 거고요 그리고 맨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아브라함 링컨이고 가운데 뒤에 있는 분이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참 훌륭하니까 바위를 이게 보니까 400명의 조각가들이 14년 동안 깎아서 쉬운 일 아니잖아요 많은 대통령 가운데 수많은 대통령 가운데 이 네 분의 대통령을 이 바위에다가 이렇게 새겨놨어요 가보지를 못했어요 가보고 싶은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 대통령들이 대부분 1대 3대 아브라함 링컨은 16대 대통령이거든요 초기 대통령들이에요 지금 대통령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와 초기 대통령들은요 거의 다 신앙인들이었어요 정말 그 신앙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 링컨 같은 분은 더군다나 신앙적인 분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그 대통령들의 한 말을 보면 참 위대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올바로 치리할 수 없다 나는 성경의 근거에서 나라를 치리하겠다는 거죠 대통령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포스는 법을 만든 분이죠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세워진 나라다 성경을 반석 위에 놓고 세운 나라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특별히 아브라함 링컨은요 성경을 정말 많이 보는 분이었습니다 전쟁 남북 전쟁 당시에도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전쟁에 어떤 소식이 들려도 전령들이 그 성경 보는 시간은 가능하면 방해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읽는 분이었는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96년도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조사하느냐고 역사상 미국에 가장 큰 역량을 준 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베스트셀러라고도 할 수 있고 미국에 역사적으로 역량을 준 책이 뭐냐라고 물을 때 미국 사람들이 1996년도에 대답은 뭐냐면 79.8%가 성경이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급속도로 미국이 신학에서 떠나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굉장히 성경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인데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급속도로 미국이 성경에서 떠나는 것처럼 오늘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하나의 정말 소중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그냥 가지고 다니는 책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성경에 대한 것을 하면서 대통령들이 지금도 여러분 아무리 지금 성경에 대한 것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져가는 미국이지만 지금도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마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부인이 성경책을 가져오고 그 위에다가 바이든이 손을 얹고 그리고 선서를 하는 장면이 그 성경은 자기 집에 우리말로 자기 집에 가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아마 필사를 해서 묶어둔 책인데 그 책을 가져와서 아내가 그 성경을 들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미국이 이런 나라예요 그 옆에는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미국은 가능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도 성경을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여러분 진보 보수가 없겠어요? 성경에 손 얹는 거 반대할 사람이 왜? 앞으로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슬람권이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의 손을 여러분 이거 형식인 것 같아도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미국은 아직도 성경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보다 사모할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신앙관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사실 성경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고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 두세 권은 다 있을 것이고요 성경이 많다고 믿음 많은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성경이 열 권이면 믿음이 더 많은 건가요? 아니죠 성경이 많다고 믿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갖고 다닙니다 저도 이 성경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정말 오래 쓴 성경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면 북한에 입국할 때에 만약에 성경이 있다 그러면 즉시 재판입니다 그만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들어올 때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는 쉽게 성경을 갖고 다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이라는 게 있어요 잘 알다시피 이 이슬람의 예언자 모하마드가 알라신 그 알라가 그들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알라로부터 받은 게시를 이 아라비아 사막인 메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것을 받았다고 해요 메카가 그들의 성지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코란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코란에 보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코란이라는 걸 믿고 살아요 심지어 이단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 것 같습니까 특별히 이단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의 말씀을 자기의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이단에 빠지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모델로 삼고 우리 삶의 신앙에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신앙생활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신가요? 성경 말씀이 있고 정말 여러분 감동받고 그 말씀을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성경이 여러분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한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또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알고 때로는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을 읽으며 말씀이 여러분 신앙에 얼마나 중심이 되고 있는가요? 저 자신부터도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역사학적으로 보니까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나 당시 유명했던 개혁했던 신학자들을 보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또 그들이 용기를 내서 개혁하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역량을 받아서 그들이 새로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사람이 당시 캐톨릭의 그 억압 속에서 캐톨릭의 성경을 번역 못하게 하고 성찬과 세례와 어떤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가 그런 줄 알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아!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 그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구나 생명을 걸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루터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퀘이커의 설립자 웰리암 팬이라고 하는 분은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께서 그의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가 먼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멀지 않도다 아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들고 그는 그의 삶에 충성을 닿으면서 헌신적으로 살게 되고 설교가가 되었던 웨슬레의 역량력입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정말 성경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어린아이들 여러분들도 다른 대통령은 몰라도 아브라함 링컨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링컨은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견디셨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꼭 그런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고요 그냥 한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생활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9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역량을 말씀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따라하십시오 영혼을 소생케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는데 내 영혼을 영혼을 생명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 깊이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육신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아멘하기 어렵죠 그래도 육신이 잘 되는 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육신도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 드립니다 당신의 육체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을 보세요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육체가 잘 되기를 더 원합니까? 영혼이 더 소중한다는 걸 알면서도 영혼보다는 사실 육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조금만 아프면 요새 같은 경우에 열만 조금 나면 코로나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걱정 당연한 일이죠 몸이 좀 이상한 현상이 나면 무슨 암은 아닌가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우리가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잘못되고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 영혼의 아픔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는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혼이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여러분 소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기뻐하는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고질병 가운데 참 병명 이름도 어려워요 갱글리 뉴로페드라고 하는 병이 있다고 해요 들어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병이 뭐냐면 느낌이 없는 병이에요 몸이 불에 이게 띄어도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 병이에요 다리가 부러져도 고통이 통증이 없는 게 이 병이에요 정말 불행한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아픈 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는 것은 그건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육신의 사인을 주신 거예요 감기가... 이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열이 나는 거가 제일 첫 번째잖아요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열은 안 나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전염되는 지도 모르잖아요 아픈 지도 모르고요 죽는 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열이 난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질병은 어떤 병이냐면 불에 띄어도 뜨겁지 않고 뼈가 부러져도 아프지 않고 바늘이 찔러도 아프지 않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이런 병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하고 우리 영혼이 통증을 느껴야 되고 우리 영혼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영혼에 갈급함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치유되고 다시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하는 귀한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따라하십시다 지혜롭게 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문 자문은 여러분 참 지혜의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문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문은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자문 말씀 가운데 1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자문 1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이 지혜와 훈, 자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로, 3절 말씀이 참 귀해요 자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의롭다고 외친다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정한 의의가 무언지를 깨닫게 돼요 정직하게 돼요 지혜롭게 돼요 그래서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정치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얻으려고 본단 말이에요 경제, 경제학자들도 진짜 많이 봅니다 성경을요 진짜 경제를 아는 사람은요 사회, 문화, 어떤 면에서도 심지어는 군사면에서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자, 1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심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자문의 말씀이 게을렀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근신하게 되고 또 5절에 지혜에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지약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혜를 얻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요새 오디션 프로그램 저는 자주 보는 편인데 Sing Again이라고 하는 오디션에서 1등이 결정돼서 그 친구 이름이 이승윤이라고 하는 저 친구예요 처음에 저도 노래를 들었을 때 이야 정말 특이하게 노래 잘하고 이야 저런 젊은이들 노래 잘하는 젊은이들 요새 뭐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정말 노래들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 친구를 보면서 너무 제가 진짜 잘한다 초창기에 근데 결국 웃음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이승윤이라는 청년을 찾아보니까 그때 처음에 제가 알았어요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저 백주년 교회 목사님인데 은퇴하셨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재철 목사님 똑똑한 분이시죠 근데 저 친구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복장이 이쁜 편이에요 그 당시에는 저거보다도 머리가 뭐 더 흥클어지고 펑클 비슷하게 되고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딱 순간에 마음속에 첫 번째 온 게 뭔지 아세요? 와 이재철 목사님 고생께나 했겠다 그렇잖아요 목사 아들이 노래한다고 교회는 나왔겠죠 근데 나왔어도 맨날 머리 저러고 자기 개성이 분명하고 저러면 솔직히 목사로서 얼마나 힘들었겠다는 생각 들지 않겠어 저러서는 근데 금세 제 생각을 바꾸는 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제가 이성훈 청년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을 보거나 그 감성을 이렇게 좀 판단해 보면 야 괜찮은 청년이고 겉모습만 보고 얘기할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철 목사님이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이 말씀을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비록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한 번도 너 목사 아들이니까 그러지 마 이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우리 같으면 목사 아들이 저게 뭐야 아이고 한 번도 목사 아들이라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무슨 한이 있어도 목사님도 자녀들도 다 저녁에 모여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회귀했죠 야 겉모습만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문자로 친구 목사님들한테 한교선 목사님들한테 쭉 보냈더니 금세 답변이 왔어요 야 이재철 목사 고생께나 했겠다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야 이 글을 읽어봐 다시 답변이 왔어요 야 정말 훌륭한 청년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자들이 나와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테레비 박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런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트로트에도 보니까 기독교인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양육된다면 여러분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 금보다 사모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13절에 보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사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여러분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정말 좋은 분인데 어느 날 이성의 유혹에 빠져서 엉뚱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유혹에 넘어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유혹은요 내가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는 그런 유혹에 난 절대 아니에요 아무도 그럼 과연 이 유혹을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탄을 이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요 세상에 죄를 이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죄와 싸워 이긴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죄는 항상 우리 가까이 있어요 우리를 타락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죄를 이긴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그리고 그 다음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아니오 내 안에 있는 죄라고 얘기했어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잖아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모일 수 있는 목장이나 이런 모임들도 그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고 또 1년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아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을 나 스스로 지키는 길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때로는 부응회도 하고 때로는 새벽기도도 오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지만 점점점점 모여지지 못하니까 나 스스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아 다른 게 없다 대면하는 일들도 좀 적고 활동도 많이 죽어들었고 그러니까 우리 40일 동안 7주가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절망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일이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우리 온 성도들이 글쎄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제 얘기를 듣고 다 동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기대는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신약성경을 꼭 통독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송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금보다 사모할 말씀이라고 했어요 요새 금값 비싸죠? 그 금보다 정말 여러분이 사모할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의 배운 거 여러분이 아는 것 신앙의 기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요새는 읽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전화기, 핸드폰에 여러분 신약, 극기, 오디오 뭐 이렇게 치면요 금세 나와요 그래서 뭘 일하시면서도 좀 집중력을 갖고 일하면서 읽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일하면서 틀어놓는 건 그냥 뭐 콩나물에다 물 부어도 말씀이라는 거 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오디오를 틀어놓고 성경을 보면 괜찮아요 그러면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면 연세 많은 분들 피곤해서 못 따라가요 그런데 들으면서 보면 쭉쭉쭉쭉쭉쭉 그래서 그래야 신약 성경을 다 통독할 수 있어요 조심할 건 뭐냐면 오디오를 틀고 조심할 거는 꼭 오디오 틀면 잠이 와요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꼭 잠이 와요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읽으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신약 성경을 다 읽는 일에 그저 순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금보다 사모할 말씀으로 이 사순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